성교회 납회 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임영교 전원님 기도인다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제43차 한직선 중앙위원회로 모이게 하시고 직장 성교 연합의 힘으로 도약하라 다른 주제로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정체성과 땅끝 성교지인 직장 성교의 동역자로 서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제알비군 모든 직장마다 직장 성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장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사 모든 직장마다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으로 바뀌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나라가 분념해서 통합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중심주의 집단위기주의 편향된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무너진 도덕성과 올바른 가치관 바른 인성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온갖 특권과 특권의식도 사라지고 공경과 공평함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교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필요한 직장에서 땅끝 성교를 믿음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상실 유기의 시대에 직장마다 연합해마다 지역이 연합하고 직능이 연합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제자 사역의 사명 잘 감당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을 열두지파로 크게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직장 성교의 임원들을 통해 선기는 교회와 연합사역 그리고 위계의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할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사명이처럼 귀하고 놀라우니 날마다 선한 영향력으로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교육과 동료들을 돌아보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복음의 진보가 되길 원합니다 139년 전 복음에 비친 백성의 심정으로 날마다 미전도 종교과 열방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열방에 전파될 때에 동족 북한도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북한도 우리처럼 자유로운 국가로 변화되게 하시고 북한의 인권도 변화되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더욱 집중되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도 복음으로 변화되도록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겸손함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로 선호 받았으니 하나님께 유인받은 직분 잘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의 교육과 교회학교 교육도 올바르게 회복되게 해 주시고 소망의 교육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한직선 이사장 명근시 장로님과 대표회장 이훈 장로님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기이 쓰셔서 한국사회의 소망이 되는 직장소개의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일들이 진행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훈 회장님과 임원들이 새 일회 동안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한 이번 중앙위원회를 통해 직장선교가 왜 기독교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소망인가를 발견하는 시간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하지 못하는 선교의 지경을 우리 직장선교회가 그 지경을 넓혀가고 선교 대상과 활동을 전환하고 신앙실천운동으로 확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훈 회장님께서 계획하신 단계별 추진 전략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오 추진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직능이 살아나고 연합사역이 화성되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선교육대기관도 선한 동력과 연합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직장선교를 통해 한국교회도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축복받은 대한민국이 그 축복을 나누는 선교적인 사용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신 이분들께 저들이 주손과 기도한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국 곳곳에서 모인 동력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 있으시는 전창인 목사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기도 하시고 종교교회를 크게 들었으셔서 직장선교의 사역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43회 중앙위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집천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